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중장년 이후 우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을 꼽자면 원탑 중에 원탑은 아마 치매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암도 아닌 치매를 일으켜 두려워하는 까닭은 가족에게 피해를 너무도 많이 주고 그러다 결국 버림을 받을까봐 그런다고 그럽니다. 치매는 영어로 디멘시아라고 하는데 사람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질병이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가족도 못 알아보게 돼서 결국 타인이 되어 쓸쓸하게 여생을 살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질병인 치매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 65세 성인들은 7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이 걸리는 치매 지금도 12분마다 1명씩, 1시간마다 5명씩 새로운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원인에 따라 알치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등으로 나뉘는데 치매 환자의 20-30%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술, 담배와 같은 뇌혈관의 해로운 환경 때문에 발생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60대 후반이나 7, 80대에 들어가 치매에 걸린다 해도 치매의 싹은 이미 4, 50대에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더구나 치매의 발생에는 성격적인 요인도 무시 못할 정도로 깊이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지랄맞은 성격부터 고치지 않는다면 치매 예방에 좋다는 이유로 화투치고 무언가를 외우고 기억해내는 운동을 해봐야 말짱 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성격들이 치매에 잘 걸리는 유행인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치매는 20여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데 처음 15년은 의사와 가족은 물론이고 당사자까지도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면 아래 착 숨어서 조금씩 조금씩 커져갑니다. 그래서 4, 50대부터 미리미리 치매 예방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는 치매 예방법으로 두뇌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을 하거나 좌우 균형 운동과 함께 뇌자극을 위해 손을 사용하는 놀이를 많이 합니다만 정작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 관리라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신경질적이고 성실성이 낮은 사람이 치매 발병 위험률이 높고 이와 반대로 외향적이고 성실한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향적이고 성실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험과 정보 습득에 열려있는 생활습관을 갖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성격이 뇌를 계속 좋은 방향으로 자극하고 쓰게 됩니다. 반면에 스트레스에 약하고 게으른 성격의 소유자는 치매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보다 더 심각하게 치매 위험이 3배나 더 높은 성격은 냉소적이고 비관적이며 폐쇄적인 성향이 되겠습니다. 냉소적이고 비관적이며 폐쇄적인 성격은 인간관계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으로 인해 다양한 경험과 정보에서도 단절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치매의 싹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일본의 노인 전문가들이 정리한 치매에 잘 걸리는 남녀 성격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남자 성격 4위 지기 싫어하고 고집이 세다 운동 경기에서 지기 싫어하고 열심히 한다면야 그것은 건강한 승부욕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 자존심 내세우고 지기 싫어 뻔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졌다 생각하면 씩씩거리고 아주 난리 나지 않습니까? 짐에 잘 걸리는 남자 성격 3위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다 자신만의 생각, 자신이 살아온 인생만이 옳다고 철썩같이 믿고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답답한 유형의 분들입니다. 짐에 잘 걸리는 남자 성격 2위 꼼꼼하고 화를 참지 못한다 매사에 완벽하라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덜렁대는 성격보다 꼼꼼한 성격이 사고는 덜치겠지만 문제는 이런 분들이 남의 실수에도 너그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두고 있거나 상사로 모시고 있는 분들은 아주 주건합니다. 잔소리에 참견에 화에 아이고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 자기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불의란 뭐 커다란 역사적 대의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눈골 신 것을 못 참고 버럭버럭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의 드라마 너무 오래됐나요? 사랑이 보길래 나온 대발이 아빠 이순재를 생각하시면 딱이겠습니다. 침해에 잘 걸리는 남자 성격 1위 매사에 진지하고 직장과 일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늘 엄숙한 분이 계십니다. 제 영상에도 가끔 제 아내와 얘기를 주고받으며 웃고 장난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지방방송 꺼라 왜 방송에서 장난을 치느냐 뭐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방송이란 이러이러 해야 된다는 틀에 딱 갇혀있는 분들이죠. 유튜브잖아요.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게 진지해야 하고 엄숙해야 이분들에게는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되는 모양입니다. 제발 엄숙해야 신중하고 진실된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 보자면 엄숙한 사람들이 언행일치가 더 많이 안 되고 잔계산에 능하더라고요. 가족보다 직장과 일이 우선인 사람 가족들과 유대가 적은 만큼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뇌에 아주 치명적으로 안 좋거든요. 지금부터는 어떤 여성분들이 치매에 잘 걸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여자 성격 4위 모르는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다 사회성이 떨어지고 수줍임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이렇죠. 낯선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수줍어 하고 근데 요즘엔 이런 분들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여자 성격 3위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자신의 주관 없이 남들이 하자한 대로 따라하고 싫어도 내색하지 않고 좋은 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분고분하다고 또 그러죠. 그렇다고 속마음까지 흔쾌하게 남 얘기에 동의를 하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겉모습과는 달리 마음속에서는 아주 전쟁이 일어납니다. 싫은데 마지 못해 하는 경우가 태반이니 그 속이 어떻겠습니까? 치매에 잘 걸리는 여자 성격 2번째 별것 아닌 것으로 고민한다. 걱정거리를 안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머릿속은 항상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나쁜 일로 말이죠. 이런 분들이 또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러니 매일 밤 걱정이 너무 많아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여자 성격 1위 순종적이고 온순하다 겉으로야 언제나 차분하고 말수적고 안정되어 보이기까지 하지만 안으로는 썩어 뭉그러지는 유형의 분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언제나 희생과 강요만 당하고 살았을 게 뻔합니다. 남자 여자 성격을 구분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디 성격이라는 것이 딱 성별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남자 여자 구분 않고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성격 중에 자신이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면 정신건강에도 좋고 결국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